주식 투자의 세계 초보 투자자들의 멘토 염블리의 친절한 주식 기초 교육 어떤 기업이 돈을 잘 벌고 있는지 확인하는 법부터 증권사 리포트,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 수익을 내는 법까지 염블리 염승원 부장과 함께 한 발자국씩 나아가면서 평생 투자의 기초를 탄탄하게 다지는 시간이 될 겁니다. 삼프로TV가 염블리의 친절한 주식 기초 교육과 함께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응원하겠습니다. 영상 아래 링크를 통해서 강의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유한타 증권의 김석환 연구원 만나 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네, 오랜만에 뵙습니다. 잘 지내시죠? 네, 저는 잘 지내보겠습니다. 좋습니다. 뵙기가. 아, 그런가요? 그래도 낙폭을 좀 줄였어요. 국내 증시요? 네. 네, 맞습니다. 오늘 국내 증시가 어제 미국장이 좀 크게 빠지는, 결국엔 다들 아시겠지만, 제롬 파울 연준 의장이 시장 기대와 좀 어긋나는, 어긋났다기보다는 시장에서 기대하고 있었던 연준 의장의 발언이 있었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약간... 안 한 거죠. 그렇죠. 뭐, 어느 정도까지는 계속 인내심을 가지고 지켜보겠다, 이런 코멘트를 날리면서, 장중에 이제 미국 다오지수가 700포인트 넘게 빠졌다가, 그러니까요. 이제 낙폭을 좀 축소해서 마감을 하면서, 어쨌든 글로벌 증시 전반적으로 보면은, 이머징, 특히 국가들 관련해서 주가 하락이 상당히 좀 컸었거든요. 네, 이제 그게 그대로 오늘 아침에 우리나라에도 좀 영향을 미치긴 했는데, 오늘도 보면은 여전히 그 박스권이 연속이 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박스권 하단을 겨우 이제 턱걸이하는 수준이었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여전히 이제 접점 부근에서의 개인들의 순매수가 적극적으로 유입되는 부분들, 오늘도 무려 1조 2천억 가까이 순매수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그리고 장중에 우리가 2% 넘게 하락을 했었는데, 이게 다시 좀 돌아서는 모습이 나타났었거든요. 그 돌아서는 시점이 외국인들의 순매도가 약간 둔화되는 시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장중에 한 3,700억까지 순매도를 해나가다가, 이게 2천억까지 줄어드는 시점에서 지수가 낙폭을 축소했고요. 그러면서 물론 이제 장 막판에 다시 던져내면서 3,700억 오는 기준으로만, 코스피 기준으로만 본다면 그렇게 순매도하는 모습을 좀 보인 하루였고요. 그리고 달러원 환율도 좀 같이 유심히 지켜보셔야 되는데, 원래 이제 장 초반에 보면은 1,133원대까지 갔다가, 외국인들의 매도가 둔화가 됐었던 시점에 1,125원대까지 왔다가, 오늘 이제 결국에는 전일 대비한 3원 오른 1,128원, 비교적 환율이 좀 안정적이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오늘은 코스피 기준 자체는 3,026포인트로 마감한 하루였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오늘 업종 중에서는 역시 인플레이션, 시중금리가 상승을 하게 되면, 거기에 따른 수혜주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대표적인 게 보험, 은행 업종들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미 이전부터, 한 2, 3주 전부터 올라오는 모습들이 있었는데, 여전히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상당히 강하게 들어오는 모습을 오늘도 보였습니다. 보험이 오늘 2.3% 정도 올랐고요. 그리고 이제 금융업종이 오늘 소폭 빠지는 모습을 보이긴 했지만은, 무려 외국인들이 1,600억 원 정도 순매수하는 모습을 좀 보였거든요. 그리고 외국인과 기관이 동시에 순매수한 업종은 보험과 철강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코스코가 50주씩 꼭 가더군요. 맞습니다. 31만 8천 원, 장중지 신고가를 기록을 했고, 물론 차익 매물이 좀 나오면서 31만 원 초반대에서 마감을 하긴 했는데, 최근에 철강주의 움직임들은 여전히 좋다. 이미 원자재 가격이 지난해부터 계속 올라오는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포스코는 또 자체적으로 또 모멘텀들이 있습니다. 이미 포스코 관련해서 포스코가 기존 철강과 소재를 두 개의 축으로 가겠다고 이미 발표를 한 부분들이 있고, 그런 부분들이 포스코 케미칼이나 포스코 인터내셔널 이런 쪽 그룹사 전반적으로 좋아지는 모습들이 있고요. 최근에 대외적으로는 중국에서 철강 구조조정 관련한 계획들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나오면서, 포스코의 반사 수혜, 이런 기대감들이 있었고, 또 하나는 최근에 철강 가격들이 계속 올라가고 있거든요. 이게 단가에 바로 반영하는, 올해 들어서 거의 한 20일 꼴로 한 4번 정도 인상을 한 걸로 나오는데, 그래서 이번에도 계속 이런 단가 인상, 판가 인상에 대한 기대감들이 반영이 되면서 52주 신고가를 기록을 했다고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오늘 보험업종 내에서는 역시 대장주들을 좀 플레이하실 수 있어야 되는데, 삼성생명이나 삼성화재, 한화생명, 이런 생명 손해보험주들의 움직임이 좋았고, 금융 쪽에서는 KB금융, 하나금융, 그리고 장기 박스권을 만들고 있는 신한지주에 대한 매수세가 두드러졌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보험금융의 간판급들이 다 좋았다는 얘기고, 오늘 눈에 띄었던 코스피 종목은 역시 현대차였던 것 같아요. 네, 여러 이슈가 있습니다. 납폭을 오전에 굉장히 키우다가, 오후에 보니까 플러스가 났더라고요. 현대차 같은 경우도 오늘 61선까지 조정이 됐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딱 저점 찍고 쫙 밀어올리는 모습이 나왔는데, 여러 이슈가 있는데, 그중에 첫 번째가 골드만삭스, 우리가 잘 아는 글로벌 아이비 중에 골드만삭스 같은 경우가, 오늘 현대 기아차를 신규 커버리지 하겠다라고 하면서 레포트를 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유한타 증권에서 전혀 커버리지를 않았던 코스닥 어떤 종목을 오늘부터 우리 커버합니다. 이런 얘기를 한 거나 마찬가지죠. 영향력은 자기가 있긴 하겠지만, 그렇습니다. 아니, 예를 든 거예요. 그렇죠. 골드만삭스는 글로벌 아이비니까요. 아니, 예를 들어서 그래도 코스닥 회사를... 맞습니다. 신규로 이제 하겠다. 왜냐하면 굴지의 기업인 거잖아요. 그렇죠. 현대 기아차는 우리나라에서는 굴지의 기업인 거고, 골드만삭스 같은 경우는 글로벌 아이비, 글로벌 엔베스터들이 다 참고하는데, 거기에 이제 우리나라의 굴지의 기업이 빠져 있었는데, 편입이 됐다라고 하는 부분들이었는데, 이제 기본적으로 현대차, 골드만삭스에서 제시한 현대차의 목표 주가는 29만 9천 원이고요. 기아차는 9만 9천 원입니다. 투자 포인트는 다들 아시겠지만, 올해부터 본격적인 전기차 전용 생산 플라이폼인 EGMP 기반의 전기차 생산이 본격화된다라고 하는 부분하고, 또는 이제 기존의 내연기관에서 전기차로 넘어가면서 이게 공정이 만들어지다 보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내연기관차에서 전기차로 넘어가면 부품 수가 상당히 줄어들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자연스럽게 인형 인력이라고 하면 좀 그렇긴 하겠지만, 아무튼 그런 인력 구조 조정에 대한 문제들이 있는데, 이게 이제 자연스럽게 정년 퇴직하는 부분들, 퇴직자들의 이제 자연 감소에 따른 이런 노동시장 변화에 대해서 탄력적으로 대응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최근에 한 5년 전부터 현대차 또는 기아차가, 제네시스라고 하는 브랜들, 특히 현대차 같은 경우는 내연기관에서 상당히 잘 나가고 있고, 그래서 현대차 제네시스 라인들이 상당히 잘 나가다 보니까, 잘 빠졌어요. 잘 빠지기도 하고, 판매 단가 인상이 상당히, 우리가 흔히 ASP라고 하는데, 이게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고, 최근에 좀 이슈가 됐던 거는 GV80, 미국에서 제네시스 컵, 골프 대회를 하는데 타혜구즈가 좀 사고가 나긴 했지만, GV80에 대한 내구성, 안전성, 이런 부분들이 또 상당히 부각이 된 어떤 부분이었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정의선 부회장이 이제 미국을 방문한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약간 또 애플카에 대한 기대감이 아직 잠재워진 것 같지는 않겠고, 거기에 상처받는 것은 너무 많아가지고, 맞습니다. 빈정 상해버렸어요. 그런데 결국에는 OEM사를 정해야 되는 건 맞거든요. 그래서 지금 폭스컨테크나 이런 회사들도 거론되고 있긴 하지만, 애플이 워낙 비밀주의, 신비주의를 고수하다 보니, 그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아무튼 이거는 아직은 확실해진 건 아니지만, 그래도 잠재적인 이슈는 될 만하다. 빈정은 좀 상한 거죠.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코나 EV 리콜 관련한 비용 부담이 있었는데, 합의를 한 거죠. 합의를 했습니다. 현대차에서 3, 그리고 LG 에너지 솔루션에서 7, 대략 그 비용이 1조 4천억 정도인데, 현대차에서 4천억, 그리고 LG 쪽에서 7천억, 아, 1조 정도 부담하는 걸로 이미 결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LG화학, LG 에너지 솔루션인데, 방금 말씀드렸던 코나 EV 리콜 비용 외에도, 지금 GM하고 미국에서 얼티엄 배터리라고 해서, 그 플랫폼 같이 하고 있는데, 미국에 지금 제2공장을 지으려고 한다라는 내용이 좀 나오고 있거든요. 그리고 오늘 미국 ITC 특허 관련해서, SK이노베이션과의 특허 관련한 소송에서 확실하게 LG화학에 손을 들어주는, 그러니까 내용이 뭐였냐면, LG화학의 기술을 SK이노베이션이 카피하지 않았다면, 제대로 된 배터리를 만들어냈는데 10년 정도 더 걸렸을 거다. 이런 내용이 아예 나왔거든요. 아무튼 이런 부분들이 LG화학 쪽에서 상당히 시장 지휘력을 견고하게 해주는 부분들이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슈 체크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이게 글로벌 증시가 큰 변곡점에 왔다라는 얘기들도 슬슬 나오기도 하고 말이죠. 네, 제가 앞서서도 방금 코스피가 최근에 박스 하단부에 있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결국에는 이 박스권이라고 하는 것은 그 추후의 방향성에 정해지는 중간 과정, 과도기적인 과정이라고 보면 되거든요. 그런데 이게 비단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글로벌 증시 전반적으로 동일한 현상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지금 자료화면을 통해서 보시면 제가 미국 3대 지수와 우리나라, 중국, 대만 지수를 가지고 왔는데, 파란색이 각국 지수의 움직임이고요. 노란색, 주황색 라인이 60일 이동 평균선입니다. 우리가 보통 단기라고 하면 20일을 쓰게 되고, 보통 60일이 중기 정도, 그러니까 한 분기이기 때문에 이걸 쓰는데, 지금 보면 다우 지수 같은 경우에도 지금 턱걸이를 하고 있고요.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많이 빠져 있는 상황이고, S&P도 지금 턱걸이를 하고 있고, 우리나라도 최근에 박스권을 만들고 있는 형국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실제로 이런 장세에서 투자 전략은 명확합니다. 박스권에서는, 박스권 하단부에서는 매수를 하고, 상단부에서는 매도하는 전략, 이런 박스권 장세 전략이 있고, 또 하나는 박스권 이후의 추세가 명확해지는 과정에서 본다고 하면, 그러니까 적어도 이 박스권 상단을 강하게 돌파하는 시점에서는, 그 장세를 주도하는 업종에 상당히 비중을 강하게 실어야 되는 거고, 박스권을 이탈하게 되면, 그럴 때는 비중을 적극적으로 줄이는 전략들을 가지고 대응을 하시면 될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상해도 마찬가지고, 대만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이격이 나와 있는 상황이어서, 만약에 최근에 조정 장세가 좀 더 진행이 된다고 하면, 대만 지수 같은 경우는 좀 더 조정폭이 클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주간 업종 등량률도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이런 상황이다 보니, 주요국 증시가 주간 상황은 그렇게 썩 좋지는 않습니다. 보고 계시는 것처럼 코스피를 비롯해서 미국 지수들도 마찬가지고요. 아시아 주요 증시도 다 주간 기준으로는 마이너스를 기록했고, 특히 미국의 나스닥 지수 같은 경우에는 연초 이후에 지금 이번 주 어제 하락으로 인해서 마이너스가 돌아서는 모습이 좀 나타났다. YTD 마이너스가 나타났구나. 네, 맞습니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유럽 쪽의 움직임은 좀 상대적으로 견조한 모습을 좀 보이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주간별, 업종별로 등량률을 좀 살펴보면, 지금 철강 업종의 움직임들이 상당히 좋습니다. 그중에서 오늘도 얘기했지만 포스코의 움직임이 상당히 좋았고, 포스코 같은 경우에 특히나 외국인뿐만이 아니라 기관도 적극적으로 매수한 그런 모습들이 없고, 이게 비단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방금 보셨던 것처럼 글로벌 주요 증시들이 전반적으로 하락하는 구간에 들어와 있다 보니, 박스콘에 갇혀있던 박스콘 구간으로 들어가다 보니 약간 시장을 주도하는 업종의 스타일이 변화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테슬라 또는 팡과 같은 성장주, 이런 성장주나 모멘텀 주식들에서 이제는 철강이나 은행, 보험, 소매 유통 이런 가치주로 약간 시장의 스타일이 변했거든요. 그런데 오늘 뒤에서 보여드리겠지만, 우리 개인 투자자들의 스타일은 여전히 성장주, 모멘텀 주식이 좀 집중이 되어 있고, 반면에 기관과 외국인들 같은 경우에는 이 스타일 변화에 그대로 수긍하는 모습들로 포트폴리오가 바뀌었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주간 업종 등락에서 보면 철강뿐만이 아니라 보험, 은행이 상위에 올라와 있고, 반도체, 그리고 디스플레이 이런 쪽은 약세의 모습을 좀 보인 주간이었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 주간에 주요 6개 국가에서 가장 강세를 보였던 기업들의 주가 등락을 좀 보더라도 철강이라든지 은행들이 상당히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은행들이 또 많이 들어와 있고, 특히 미국에서는 최근 한 3주 연속 엑스모빌이 탑5에 들어오고 있거든요. 엑스모빌 같은 경우에는 결국에는 국제유가 동향과 같이 연계해서 움직이는 거고, 어제 같은 경우에도 잘 아시는 것처럼 오펙플러스에서 산유량 감산과 관련한 부분들을 기존과 유지하겠다는 발표를 하면서 국제유가가 4% 넘게 올라가는 모습들을 보였고. 또 워런 버펫도 쉐브론 산 것도 자극제가 됐죠. 맞습니다. 포트폴리오 비중에서 정유업종 중에 쉐브론 비중을 상당히 늘렸고, 상대적으로 오늘 국내에서는 SK이노베이셔나 SOE 이런 회사들의 주가가 좀 주춤했지만, SK이노베이션은 좀 제외하더라도 SOE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유가 상승과 연계해서 같이 볼 만한 부분이 있다. 그렇군요. 미국 정유주에 비하면 힘이 없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그런 부분들이 좀 있긴 한데, 그래도 동조화되는 부분들이 있다고 하면 한번 기대감을 가져도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이 되고, 나머지 부분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나머지 국가들도 전반적으로 은행주들의 움직임들이 상당히 좋았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주체별로 3월 누적 순매수 이런 것들도 좀 볼까요? 네. 제가 수요일에 와서 2월 전체적으로 한번 말씀을 좀 드렸던 것 같고, 이번 주간 기준으로만 좀 한번, 3월 주간 기준으로만 말씀드리면, 제가 이제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개인 투자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성장주 쪽에 좀 더 많이 포커스에 맞춰져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반면에 기관과 외국인들은 포트폴리오에서 주력으로 하고 있는 기업들의 스타일이 변화가 됐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지금 보고 있는 것처럼 포스코라든지, HMM, KB금융, 특히 HMM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들이 정말 많이 산 종목입니다. 이게 주간으로 10%나 올랐군요. 10%나 올랐습니다. 외국인이 이제 사니까 오르네. 맞습니다. 10%나 올랐고요. 기관들 같은 경우에는 신세계, 아모레파시픽, 이마트, 이러한 유통, 소매 유통, 내수 소비 쪽에 좀 더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개인은 그로스 모멘텀에 집중을 계속하고 있고, 그러니까 카카오 같은 거 계속 보유하고, 더 추가로 사고, 그렇죠? 그런데 이런 현상이 지금 이번 주만 있는 게 아니고 계속되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외국인들 같은 경우에도 카카오 같은 경우만 좀 놓고 본다고 하면 2월까지만 하더라도 외국인들이 가장 사랑했던 종목들이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LG화학이나 카카오, 네이버 이런 종목들이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런 종목들에 대한 외국인들의 비중 축소가 좀 나타나면서 그 물량들이 개인들이 좀 받아가고 있는 형국이다라고 보면 되겠고 제가 그 뒤에서 보면은 주간 주체별 수급 동향을 다시 한번 정리를 각각 정리를 해왔는데 보면은 좀 명확해지고 있는 것 같아요. 보는 것처럼 업종에 대해서는 기존에 보셨던 것처럼 은행이나 철강, 운송, 보험, 통신 그러니까 인플레이션 상황에서 거기에 대해서 대응을 할 수 있는 업종에 좀 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보통 우리가 보는 밸류 스탁들이라고 보시면 가치주 쪽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이런 쪽에 좀 더 순매수하는 모습들이 나타났고 이제 그중에서 보면은 HMM, 포스코, SK텔레콤, KB금융, 신한지주 이런 쪽에 좀 집중을 했다라고 보면 되겠고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HMM은 무려 1,200억 정도 그리고 제가 수요일 날 어떤 부분을 말씀드렸냐면 심상치 않은 가격 몇 가지 소개해드리면서 해운 운임 지수를 한번 소개해드린 적이 있거든요. 뭐 BDI뿐만이 아니라 오늘은 이제 펜오션이 상당히 세게 올랐고 뭐 BDI뿐만이 아니라 상해 컨테이너선 운임 지수라든지 그런 부분도 같이 좀 체크를 하시면서 이런 해운주들의 움직임을 보면 좋겠다라고 언급을 해드린 적이 있는데 아무튼 외국인들이 지금 스타일은 이렇게 변했다라고 보면 되겠고 기관들 같은 경우도 보면 포스코는 이제 동일하게 좀 가져가고 있는 모습인 것 같고요. 여기에서 좀 특이한 거는 셀트리온을 기관들이 좀 최근에 적극적으로 담고 있다. 오늘 나온 증권사 레포트를 보면 그 셀트리온이 지금 유럽의약청에다가 유럽의약청이 EMA인데 그쪽에다가 코로나 항체 치료제 관련해서 긴급 승인 쪽으로 넣어놨거든요. 넣어놨는데 거기에 대한 가치평가를 한 레포트가 나오긴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만약에 유럽 쪽에서 긴급 승인을 받고 유럽에 풀리기 시작한다고 하면 셀트리온의 기업 가치평가를 다시 해야 된다 할 정도로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았던 거고 특히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지난달에 외국인이 가장 많이 산 종목인데 순매수 산 종목인데 주가가 가지 못한 기업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역설적으로 이런 부분들을 개인 투자자들이 한번 투자하실 때 참고해 보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렸고 개인 투자자분들 보면 앞에서 보셨던 것처럼 비슷합니다. 카카오, 하이닉스, 삼성전자. 삼성전자가 맨날 1등하다가 3등으로 내려온 거는 오랜만인 것 같고요. 그리고 삼성 SDI나 SK바이오팜. SK바이오팜 같은 경우는 지난달에 블럭들이 있긴 했었는데 블럭들이 있긴 했었는데 그 이후에 계속 빠지고 있는 양상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참고하실 건 뭐냐면 제가 개인 투자자분들이 잘한다 못한다 이게 아니라 제가 계속해서 돈의 흐름을 쫓아가는 그런 투자 전략, 스킬을 가지고 계시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긴 했는데 이게 지금 보실 수 있는 것처럼 기관과 외국인들 같은 경우에는 업종도 그렇고 순매수 상위 종목들도 그렇고 대부분 플러스예요. 그런데 개인 투자자들이 매수한 업종이라든지 또는 종목들의 퍼포먼스가 그렇게 썩 좋지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이 방송을 들으신 분들은 틈새 바구니를 잘 찾아서 그런 매매를 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부분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요. 장이 좀 어지러운 것 같아요. 특별히 인플레이션 때문에 또 금리가 오를 거다 이런 전망이 또 연준의 어떤 발언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기대에 못 미치고 그러면서 딸래의 향배도 좀 더 변동성이 커지는 것 같고 그런데 우리 내부적으로도 좀 어지러운 뉴스들이 좀 많이 나오네요. SK식 주식 거래 정지가 됐군요. 아, 네네. 대주주 최신원 SK 네트워크의 구속 기소가 되면서 거래 정지가 된 상태가 연출이 됐고 그리고 이제 국민연금이 주식을 너무 많이 오랫동안 파는 거 아니냐. 그런 얘기도 있었는데 물론 이제 서울경제 단독으로 지금 한 2시간, 1시간 반쯤에 보도가 나온 거는 국민연금이 그동안 비중을 줄여온 국내 주식 투자 전략 변경을 전면 검토하기로 했다라고 보도가 나오고 있어요. 물론 이게 어느 정도로 확인된 뉴스인지는 모르겠어요. 서울경제 단독이기 때문에 아마 공식적으로 발표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냥 업계에 따르면이라고 전언을 하고 있는데 기사를 그대로 제가 읽어드리는 겁니다. 국민연금 투자정책전문위원회는 오는 2022년부터 2060년에 중기자산배분을 논의하는 테스크포스에서 이 같은 내용을 의제로 올렸다. 그러니까 지금 워낙에 매물이 계속 나오니까 그래서 이게 5년 단위로 제가 하는 건 알고 있는데 그래서 국민연금 관계자는 항공모함, 즉 국민연금의 항로를 바꿔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다. 그러면서 당장 여론의식의 국내 주식 매도 목표를 줄이는 것보다 국내 주식 매분을 축소해온 수년간의 자산배분 전략을 재검토하는 게 맞다라고 말을 했다. 이렇게 이제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하면 5월 기금운용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서 올해부터 이런 정책 변화를 적용할 계획이다. 이렇게 보도가 일단 됐는데 요즘에는 워낙에 좀 민감한 사안에 대한 보도들이 그냥 너무 빨리 나오는 것 같기도 하고요. 이따가 또 사실 무근이다 이렇게 나오다 보니까 어쨌든 한 언론사에 서울경제 단독 보도로 일단 인터넷에 뜬 거라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아마도 이런 보도는 아마 여러 언론에서 더 보강 취재를 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속보가 좀 들어오고 또 추가적인 보도가 뜨면 여러분께 또 알려지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유한타 증권의 김석환 연구원하고 이렇게 헤어질 때 되면 좀 아쉬워요. 또 좋은 프레젠테이션 없나 해서 아 그런가요? 그래도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또 주말 잘 보내시고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식의 세계에 입문하신 분들을 위해서 삼프로TV가 준비했습니다. 삼프로TV 주식대학 봄학기 미국 주식에 미치다 장우석과 이학영의 미국 주식 완전 정복 미국 시장의 제도, 특징, 세금부터 기업의 가치 분석, 포트폴리오, 유망 종목까지 장우석 본부장, 이학영 대표와 함께 한 발자국씩 나아가면서 평생 투자의 기초를 탄탄하게 다지는 시간이 될 겁니다. 삼프로TV가 미주미 미국 주식 완전 정복 클래스와 함께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응원합니다. 영상 아래 링크를 통해서 강의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그냥 살다 보면 지나갈 수 있지만 그냥 한 번쯤은 들어봐도 괜찮아 매일 함께하는 삼프로가 있잖아 오늘도 경제에 신들에게 물어봐